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딜라이트를 이용한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도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한번 찍어 올리려고 해요. 일단 베이스는 생략을 하고요. 말린장미 11번을 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가을이 다 돼가니까 가을에 포인트로 할 수 있는 그런 펄 컬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말린장미 컬러를 가지고 색깔이 너무 어두우면 나중에 내가 펄을 올릴 거를 생각을 해서 그 펄이 너무 밝아버려 내가 목표하는 색깔이 너무 많이 밝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밝은 걸 사용을 해야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색깔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컬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검붉은 그런 베이스 와인 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팁이 좀 많이 통영하기 때문에 큐어가 빠르게 되지만 원장님들께서 손님들한테 큐어를 할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큐어 시간을 늘려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글리터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희 오픈하시는 원장님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그 원장님들이 지금 샘플을 추석 동안에 만드셔야 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찍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큐어가 되는 동안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올럽에 있는 이 파우더를 여기다가 찍을 건데요. 얘가 약간 검정빛이 나는 파우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색깔하고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훨씬 더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얘를 바로 붙여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붙으면서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펄을 좀 표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필소 곳을 중간에 레이어드를 해서 발라주시는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젤이 점도의 미경화가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미경화를 닦고 나서 얘의 쫀쫀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이 펄을 붙일 건데 얘는 미경화를 닦아도 되게 쫀쫀해가지고 그 우리 미러 파우더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되게 얇게 잘 갖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바르고 미경화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를 붙이게 되면은 파우더가 이 미경화가 워낙 너무 많이 남는 아이다 보니까 얘 말고도 다른 타사들도 되게 많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경화가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산소랑 결합력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아이는 얘가 파우더가 약간 덩어리 같이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빨강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닦고 나서 미경화가 딱 적당하게 남기 때문에 거기다가 미러 파우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베이직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얘가 광을 많이 내면서 파우더가 붙을 수가 있는 아이라서 필소 굿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붙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필소 굿을 바를 때는 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꼼꼼하게 얘를 붙질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붙질을 많이 하면 이 지금 와인색에 있는 알료가 조금씩 녹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하고 나서는 무조건 닦아서 넣어줘야지 안에 있는 게 상하진 않아요. 제가 많이 지금 치덕되진 않아서 많이 묻어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조금씩 이렇게 묻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에 들어가서 묻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큐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산소랑 결합하는 미경화가 어떻게 이런 거는 다 여기 유튜브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참고해주셔가지고 아 그냥 필소 굿을 바르고 나서 얘를 미경화를 닦고 나서 해주면 훨씬 더 파우더가 잘 붙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초 정도 이렇게 큐어를 하고 나서요. 이렇게 지금 나왔고 제가 알콜로 닦았어요. 그런 다음에 파우더를 묻혀서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게 작은 양만 해도 완전히 이렇게 들러붙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면 양이 엄청 얼마 안 썼죠? 진짜 보세요. 아까 전에 그 영상 돌려서 보시면 진짜 얼마 안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가을 겨울 스타일로 자 지금 보시면 붙지 않은 곳이 없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얇게 코팅이 되는 것처럼 발려야 되는데 이제 이해가 가시죠? 미경화가 남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하면 덩어리처럼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컬러가 이렇게 비쳐 올라오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 컬러가 와인빛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데 이게 실제로 봐야지 올라오는데 이거 화면하고 되게 많이 틀리게 나오거든요. 지금 어떠신가요? 색깔이 제대로 올라온 것 같나요? 와인빛이 나지요? 예, 예쁘네 얘. 저희 항상 여기 방문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일을 하시는 분인데 보러 오셨어요. 옆에 지금 구경하러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틴트 136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이 아이를 좀 더 영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실로 레이어드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틴트 어텀 같은 아이로 얘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되게 얇게 해주게 되면은 이 펄이 안에 되게 막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칼라를 바르고 나서 얘를 이렇게 닦아 넣죠, 병에다가.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얘가 일어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다 달라붙어서 브러쉬에 묻어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싼 싸구려 파우더 같은 거 쓰면은 브러쉬에 다 묻어나오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자, 얘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안에 오로라가 이렇게 숨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연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풀 칼라를 해도 되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칼라감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 저희 올라파우더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면은 사실 이런 고급스러운 칼라를 이런 가루 파우더가 아니고서야는 사실 젤 안에다가 넣어서 만들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현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젤에 있는 그런 글리터를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런 가루 글리터를 되게 이용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다방면으로 많이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다고 젤을 사신 분들이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게 칼라감이 이 카메라 안에 다 담기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엄청 이쁜 가을 칼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엄청 매력적인 색깔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텀을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구입해주신 원장님들 모두 검정색을 깔고 이런 파우더를 한 다음에 어텀을 뭐 한 빨간빛이 나는 아이를 발랐다든지 이러면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를 손님한테 적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잘 따라 해보시고요. 저희 김나땡님 자, 여기 보시고 저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판매하시는 거 판매하고, 구입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